스탠바이 들어가겠습니다 홀드, 뮤직큐 아니야 홀드하고 스탠바이 아니야 스탠바이, 뮤직큐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한국입니다 드디어 저희의 길곡 이뤘던 200여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아, 200일 아, 200일 활동이래 아까부터 아니 왜 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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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일 활동 아니고 2집 활동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? 어땠나요? 댓글이 안 보여 댓글 보면 안 돼 지하와이파이 지웅아 한 번만 더 해달라고요? 안녕하세요 해볼게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예스 네, 겁나니 이제 활동 끝났습니다 안녕 겁나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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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바이바이 겁나니 바이바이 스케일 그러니까 뭐 겁나니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무대 네 생각보다 사이렌 때보다 훨씬 뭔가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맞아요 아직 끝났다는 느낌이 없어요 죄송해요, 잠깐만 아니 아,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뭐야, 이거 다 안 나와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야 돼? 오케이 오케이 너 좀 더 나와줘야 소리가 보이겠네 여러분 어땠어요?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감을 떼어 들어보겠습니다 네, 겁나니 어땠어요? 우리 소감 듣는다는 거 아니야? 아니, 안 읽어 댓글로 댓글 내가 읽어줄게 너는 들어 아니, 이렇게 나 안 나와도 되니까 내가 내가 우와, 멋있어 오케이 지웅이 좀 이렇게 했더라고 안 나오게 해줘 아무 나만 좋아하니까 오케이, 잠깐만 오케이 여러분 너무 귀여워 내가 프로모션을 잃어버릴게요 사랑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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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갑자기 뜬 거 없어서 수고했어 P1 최고 인탁 윙크? 여러분, 저희 물어본 게 저희 활동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합니까? 활동은 어떠냐고 복근인 사람 내일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, 겁나니 너무 빨리 지나면 여름 컨셉으로 곧 나왔으면 좋겠다 여름 컨셉으로 여름 컨셉으로 저희는 저에게는 여름이란 게 없습니다 뭐가 있죠? 피아나머니에게? 피아나머니가 있어요 오케이 저희는 여러분이 퍼포먼스를 보여줄게 너무 무서워 그래요? 괜찮아요 제가 더 멋있는 거 가져올게요 저희는 좋은 노래 좋은 노래 좋은 퍼포먼스 네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요 뭐 재밌었어요 왜요? 오늘 의상 이렇게 볼까 굉장히 괜찮아 보겠는데 응 괜찮아 보겠는데 난 소울이 의상이 오늘 좋아 맞아 봐봐 이거 살짝 해심쇼 살짝 살짝 파워린즈 실버 같은 느낌 오 맞아 이 조금만 파워린즈 실버 보라색 약간 들어가야 돼 살짝 어 느낌이 있어 저는 살짝 해적이에요 보이세요? 근데 여기에 미식축구공 있는 거 아세요? 오 그러네 오 이거 이거 대박이죠 저는 독수리 이글이네 이제 파워린즈 그린 역할이죠 그린 이제 파워린즈 이제 블루 아니 태여도 블루는 살짝 시크해야 돼 맞아 아니 태여도 있는지 확인했는데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 이다호 프로조이 9만원 자 구구구 어 비둘기 밥먹자 구구구구구구 왜 왜 그렇습니다 아 멋있네 너는 뭐야? 난 없어 근데 기원형이 파워린즈 그린 느낌 딱 물쓰면 뭔가 나는데 뭔지 알지 그린은 살짝 그린은 살짝 아니 그린 분위기 그린은 살짝 살짝 덩치가 좀 크고 맞아 빌런이래 그린은 살짝 등장할 때 살짝 이러고 있어요 맞아 맞아 살짝 목소리가 살짝 두꺼워요 맞아 맞아 오늘도 화이팅하자고 살짝 살짝 검수를 좀 검수를 닦고 있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검을 닦고 있어야 돼 살짝 이런 느낌이라고 어릇도 안 보고 아 니눈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국룰의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